78번 코산 30도 2분의 루트 3이죠 곱하기 sin 45도 루트 2분의 1 코산 45도 루트 2분의 1 곱하기 tan 30도 작은 쪽이니까 루트 3분의 1이겠죠 루트 3분의 1 자 이거는 2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누리라 합시다 이거 미리 루트 2루트 2 그러면은 2는 4분의 루트 6 빼기 이거는 루트 6이니까 6분의 루트 6으로 고치주면 되겠죠 고치주고 는 12분의 3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6이란 말이죠 그러면 12분의 루트 6 3분이 되겠습니다 79번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을 보게 되면은 4인 30도 작은 쪽은 2분의 1 곱하기 60도 큰 거 루트 3 자 나누기 루트 2분의 1이죠 2분의 1 자 그러면 이거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곱하기 로 고치면 루트 2가 되죠 그러면은 2분의 루트 6 맞죠 그 다음에 2번은 2 곱하기 60도 2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빼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다하기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자 룬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되죠 루트 3 마이너스 1이 더 있죠 그죠 2번 틀렸죠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3번은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죠 고치면 30도는 그러면 2분의 3 나오죠 3 나오고 우변 우변은 따라해봅시다 1 플러스 고치면 6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3 간내 이거는 맞습니다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이죠 탄젠트 60도는 루트 3 간내 그렇습니다 자 5번 탄젠트 45도 1 나누기 sin 45도 루트 2분의 1은 1 곱하기 루트 2가 되고 sin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다른네요 그죠 그죠 다릅니다 2번 2번하고 5번이 되겠네요 80번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3 되고 마이너스 그죠 루트 3 곱하기 다 이루어져 있죠 이거 다 뭐 일단 없애되잖아요 그죠 없애고 호산 30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45도 1 탄젠트 60도 루트 3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2는 1이니까 1 81번 한건이 4인 30도일 때 4인 30도는 2분의 1이죠 그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4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3은 0 자 이거 1되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 는 0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다 곱하면 a 4는 0 a 는 마이너스 4 됩니다 82번 m은 bc의 중점이고 자 직각이죠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요리되죠 요리되죠 하여튼 요리되죠 요 뭡니까 원의 중심 되죠 m은 외심이 되죠 외심 외심이 됩니다 요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외접원의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반지리비 같네 이렇게 갖고 오죠 같으므로 점 다 60도 되네 60도 그렇지 1이 될 거잖아요 정상하게 될 거에요 정상하게 될 거에요 60도 그러면 지금 물어본 거는 a c 분의 a b 자 이건 뭡니까 그러면 tangent 60도를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이거는 root 3이 됩니다 별표 한 두개 정도 하세요 83번 세 내각의 크기가 1대2대3인 삼각형에서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를 a라고 할 때 맞죠 1대2대3인 삼각형에서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 그러면은 세 내각의 크기 1대2대3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하여튼 1대2대3이란 말은 이게 k가 되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가 2k 되면은 3k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k 다하기 2k 다하기 3k 는 해서 이게 180도가 돼야 되죠 그럼 5u mk 는 180도 k 는 30도가 돼 그래서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 그럼 30도니 그죠 30도 제작죠 요거 30도 sin a 대 cos a 대 tan a sin a 이러면은 자 이게 직각이 되어버리는 거에요 90도니까 그죠 sin a 하면은 놔두고 이따 이렇게 되겠네 1대 여기 1대 그죠 여기 60도 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는 2고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네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sin a 해봅시다 여기가 a이고 sin a 하면은 2분의 1 되죠 sin a 는 2분의 1입니다 cos a 는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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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겠네 tan a 루트 3분의 1이네 tan a 루트 3분의 1이네 30도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요거 보면서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 2를 먼저 다 곱해 2를 다 곱하면은 1대 루트 3대 루트 3분의 2가 되죠. 그 다음에 루트 3을 딱 곱해요. 3을 딱 곱하면 루트 3대 그 다음에 3대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별표 3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84번 만족시키는 x의 크기는 자, 이게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루트 2분의 1이고 20도와 50도 사이네. 그럼 2x-25도는 45도가 되면 되잖아요. 그럼 2x는 70 x는 35도네, 그죠? 자, 85번 각 a의 크기를 구하여라. 각 a죠? 그러면은 각 a가 나와있고 양 사이드 빗변에 나와있으니까 cos a 하면 되겠다. cos a는 14분의 7 루트 3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a는 30도가 되겠죠. 86번 2차 방식의 한 근을 cos a라 할 때 a의 크기는 0하고 90도 사이, 그럼 a는 60도가 되죠. 4번 87번 tan x 플러스 45도는 1 그럼 x 플러스 15는 45가 되면 되죠. 그죠? 그럼 x는 30 됐잖아요. 그죠? 그럼 sin 30을 물어보니까 2분의 1 더하기 cos 60이죠. 2분의 1 더하기 그러면 2분의 1이네. 1이 됩니다. 88번 sin 3x는 sin 60도 일단은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2분의 루트 3이고 그럼 이거 3x 범위를 알아야 되네. 이거 3x니까 3x를 하게 되면 3을 다 곱하면 0도에서 90도 사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죠? cos 3x는 2분의 루트 3이 되려면 3x는 30도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x는 일단 10도입니다. 해당되죠. 10도 89번 쭉쭉쭉 그려져 있고 6루트가 돼 있네. 원래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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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6이네. 그죠? 6이고 6이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30도 30도고 그러면은 뭐고 합니까? ac? ac 길이 구했죠? 이거 1대 2대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루트 3대 2 루트 3대 2는 6대 6대 ac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12는 루트 3 ac ac는 루트 3분의 12 루트 3분의 12 그럼 루트 3 루트 3 하면은 4 4루트 3이 됩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90번 BD의 길이를 구해라. BD 아, 여기네. 이 길이를 구하는 거죠? 여기가 30도죠? 30도니까 여기가 그러면 어딥니까? 루트 3배 되죠? 그죠? 8에 그죠? 루트 3배가 되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그럼 8루트 3이니까 자, 그럼 여기가 45도 잖아요. 그럼 여기가 8 루트 3이죠. 1대 1대 루트 2배 루트 2배니까 2배 하면은 8 루트 6이 됩니다. 91번 그러면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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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뻔하네. 어떻게 됩니까? 요거야 루트 3배잖아요. 60도니까 그러면 9 루트 3 되죠? 9 루트 3 되면은 ac의 길이는 1에 해당되죠. 루트 2 루트 2 ac는 그죠? 그러면은 루트 2 루트 2 2분의 9 루트 6이 되네요. 92번 20cm 그러면은 여기가 60도 니까 여기 30 그러면 이게 1에 해당되잖아요. 여기가 2가 해당되고 그죠? 그럼 여기는 딱 뭡니까? 10cm 되고 자 그럼 여기는 10에 루트 3배 그러면은 10루트 3 그럼 여기는 5 루트 3 물어본거는 ad ad 요거죠? ad의 길이는 피타고로스 정리해서 ad의 길이는 요거 제곱 100 더하기 5 루트 3의 제곱 25 3 75 그죠? 루트 175 루트 5 곱하기 5 3 15 5 25 5 곱하기 7이니까 5 루트 7이 됩니다. 그 단위는 cm 93번 각 C는 90도 지가선 abc 각 B는 30도 60도 60도 30도 해당되는게 지금 4자네요 4니까 요거는 2배가 될거니 8이 될거고 요거에 루트 3배 루트 3배 4 루트 3이 될거고 abd의 넓이 그러면 abd의 넓이 구하려면 전체 넓이 삼각형 abc 삼각형 abc 삼각형 abc 삼각형 abc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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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abc 전체 크기는 1 m 4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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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8ROOT3 빼기 8 8로 묶으면 ROOT3 마이너스일 때는 2번이 되겠습니다. 94번 45도 45도 딱 눈이 보이고 10이니까 2배, 여기는 5가 되네 5가 되고 여기는 5에 ROOT3 빼고 5ROOT3 되죠. 그러면 ROOT2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A, B, C대로 둘러기면 어쨌든 이 한 변의 길이는 구할 때는 5ROOT3을 ROOT2로 나누면 되고 그러면 2분의 5ROOT6이 되네.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5 더하기 10하면 15 5 더하기 이거는 이거 두 개자네요. 5ROOT6이네. 끝났네? 15 더하기 5ROOT6 15 더하기 5ROOT6 그럼 2분이 되겠습니다. 95번 16이고 30도에 보이니까 여기는 8 그럼 여기는 8ROOT3이 됩니다. 됐죠? 이 C의 길이를 구해야 되네. 이 C 이 C가 어디입니까? 이 C 이거네. 이걸 구해야 되네. 이걸 구하면 또 우리 알 수 있는 게 이 길이 알 수 있죠. 그죠? C D 왜? C D 곱하기 16 16은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아, 찌깍찌깍이니까. 8ROOT3 곱하기 8 그러면 4ROOT3이네. C D는 4ROOT3. C D는 4ROOT3. 됐고. 그 다음 그러면은 이게 30도. 이게 직각이잖아요. 그죠? 이게 몇 도입니까? 60도죠. 60도. 그러면은 여기가 또 30도 되죠. 30도. 어, 저게 그러면은 이게 4ROOT3이니까 그게 2분의 1배잖아요. 그죠? 1 대 2니까 저거랑. 딱 반대자로 반. 그러면 2ROOT3에 반. 2ROOT3. 96번. A C는 3. A C는 3이면은 30에 30도 된다는 게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3ROOT3 되겠네. ROOT3배. 그리고 A B 길이는 그럼 요거에 2배니까 6이 될 거고. 자, 그럼 여기가 곱하기 몇 도입니까? 여기가. 150도죠? 어, 그럼 여기 15도네.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네. 그럼 이 길이가 6이니까. 그죠? 6이죠? 어, 같으니까 6. 6 플러스 3ROOT3이 되고. 그 다음에 탄젠트 15도의 값을 구해야 했잖아요. 그죠? 탄젠트 15도가 되려면은. 탄젠트 15도는 6 플러스 그죠? 이 길이죠? 6 플러스 3ROOT3분의 3이 되죠. 그럼 URI를 해야 되죠? 그럼 URI를 해 줍시다. 6X36 마이너스 9 3. 27분의 3ROOT3분의 3ROOT3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9가 되죠? 9가 되고 이거는 3이 되고. 3으로 또 나누면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네요. 다음 1이 됩니다. 아, 이거 별표 2개 정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자, 97번. 자, 여기가 2면은. 여기가 2면은. 여기가 2면은.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잖아요. 그죠? 45도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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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2개. 2ROOT2죠? 2ROOT2면. 아, 이거 같잖아요. 그럼 여기도. 2ROOT2가 되죠. 됐죠? 그러면은. tanx는. tanx는. 2 플러스 2ROOT2분의. 2 플러스 2ROOT2분의. 2가 딱 되죠. 요거. 2 플러스 2ROOT2분의. 요거. 자, 이거. 유리화를 해야 되네. 4 마이너스 8. 2. 2. 2 마이너스 2ROOT2. 요. 마이너스 하니까 요거.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다 나누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1. 3번이 됩니다. 자, 98번. 60도가. dbc죠? dbc니까. 여기가. 여기가. 60도네. 여기가. 5니까. 그죠? 5니까. 30도에 해당되는게 5잖아요. 그럼 여기는. 루트 3 비해야 되잖아. 5. 루트 3이네. 5. 루트 3이면은. 요거. db. 요거는. 5에. 두 개잖아요. 그죠? 요거는. 10이 되네. 그리고 두 개 같다고 했으니까. d, a, d, b.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10이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75도는. 탄젠트 75도. 75도가 어디냐면요. 보자. 여기 60도. 여기가. 30도. 30도니까. 여기가 몇 도입니까. 여기가. 150도죠. 150도니까. 여기 15도죠. 같으니까. 이동민 성격이. 15도. 그러면 탄젠트 75도. 여기 말하네. 이게 75도잖아요. 여기가. 75도잖아요. 탄젠트 75도. 요거 분의. 요거잖아요. 그죠? 5분의. 10다하기. 다 구해야되네. 다 구해야되네. 다 구해야되네. 그러면 5로 나누면. 2 플러스. 루트. 루트. 이렇게 됩니다. 99번. 각 abc. abc 가 67.5도. 또 이렇게 하는데. 67.5도면. 어차피 여기도. 67.5도. ab하고 ac 같다고 있으니까. 67.5도고.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에. 0. 4. 5. 12. 13. 13. 135도네. 그죠? 두개 더하면. 그럼 여기는. 45도네. 그러면은. 이기도. 45도. 그죠? 그럼 1 대 1 대 루트 2니까. 요거는. 6 나누기 루트 2 하면 되겠네. 찬젠트 22.5도. 이기가 얼마입니까. 67.5도에서 45도뿌면. 이기가 22.5도죠. 맞죠? 22.5도고. 탄젠트 22.5도면. 이것분의 이기네. 그죠? 이거는. bh분에. hc. 하면 되겠네. 됐죠? bh는 구했잖아요. 루트 2분에 6이잖아요. 그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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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으니까. 그 다음에. ch. 6 빼기. 그죠? 6 빼기. 그죠? 6 빼기. 6 빼기. 6 빼기. 루트 2분에 6이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음. 차근차근 하려면. 6 빼기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어. 이거 통부 먼저 합시다. 아니면 루트 2를 다 곱하던가. 이게 루트 2를 곱하고. 이게 루트 2를 곱하는 거에요. 자. 루트 1을 곱하면. 분자 먼저 하면. 6. 루트 2. 마이너스 6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6이 됩니다. 어. 이게 더 빠른 계산이. 6으로 나누면. 루트 2 빼기. 1이 됩니다. 별표. 4개에요. 100번. x절편이. 마이너스 4. 그럼. 여기가. 4죠. 4. 30도에 해당되는게. 4잖아요. 그죠. 그러면. 4. 루트 3. 이겠네. 직선의 방향식은. 그럼. 여기가. 4. 루트 3. 영내술 때. 4. 루트 3. 되는거. 뭐. 하나밖에 없네. 이거잖아요. 그리고. 기울기는. 4분의. 4. 루트 3. 루트 3. 기울기는. 루트 3. 5. 입니다. 101번.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다는 말은.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나고. 1, 마이너스 2을 지나고. 엑스처 양의 방향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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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되는데. 양의 방향과. 45도.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45도 넘어서죠. 이쪽 직선은 안 되겠네. 그럼. 그럼. 이거네. 그러면. 기울기. 그럼. 탄젠트 45도는 1되죠. 그럼 이게 바로 기울기죠. 그죠? 기울기. 그래서 직선의 반정식 y는 ax 플러스 b라 하면 a는 1되잖아요. a가 되고 그럼 x 플러스 b가 됩니다. 이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1 다하기 b. b는 마이너스 3.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3이 됩니다. 102번. 1차 방역식의 그래프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a라 할 때 sin a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그러면 루트 3 y는 3x 마이너스 6. y는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루트 3분의 3. x 마이너스 루트 3분의 6. 이거는 루트 3x 마이너스. 고칠까? 루트 3. 루트 3. 양의 방향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a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각의 크기 탄젠트 a가 루트 3이란 말이죠. 그럼 a는 몇 도입니까? a는 60도가 되죠. 예각이니까 0보다 크고요. 어차피 이건 안정도 했죠. 90도부터 작아야 되니까요. 그럼 sin a, sin 60도를 물어본 거잖아요.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103번. 반지름이 1이고, sin x는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일단 여기도 1이잖아요. sin x는 1분의 빛이죠. 1분의 빛이 맞잖아요. sin x니까 1분의 빛이 여기. 됐고, 탄젠트 x. 탄젠트 x는 여기 갈 거 아니야. 이거 1이잖아요. 1분의 d. 맞죠. sin y는 sin y. y 여기잖아요. 그럼 1분의 ab. 맞죠. cos z. cos z는 cos z는 지금 이 길이가 되어있잖아요. 이만큼이. 이만큼의, 그죠? 이만큼의, 이만큼 되어있잖아요. 또는 이 z하고 같은 게 또 뭐겠습니까? z 같은 게 또 y하고 각이 같죠? 맞습니까? 같죠. 지금 이거 닮음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고, 지금 z과 각 x 이거 공통으로 소유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a, e, d a, e, d 삼각형하고 a, c, b 삼각형 a, c, b 하고는 닮았잖아요. 각이 그럼 여기가 x면은 여기가 x 공통으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가 z잖아요. z면 여기도 z잖아요. 그래서 cos z라면은 이걸로도 할 수 있어요. 여기가 1이잖아요. 그죠? cos z라면 1분의 bc 해도 돼. b, c 또는 이거 길잖아, 일부다. 안되겠네, 그러면. a 되는 건 안되겠네, 이거. 이거 4분은 안됩니다. 됐죠? 자, 이런 걸 좀 잘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제트. 탄젠트 제트는 이거, 이, d2분의 지금 여기가 1이죠. 1이죠? d2분의 1. 어, 이거 맞습니다. 자, 이거 별표 하나 합시다. 그렇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지요. 보자. 104번 요거 1이고, 그죠? oc의 길이와 항상 그 값이 같은 것은 oc가 어디 있습니까? oc는 저거네. sin x 하면은 sin x 하면은 1분의 이거 놔두고 cos x도 cos x도 안되고 탄젠트 x는 어떻게 됩니까? 1분의 bc니까 이것도 안되고 자, 4번 sin x분의 1 sin x분의 1 sin x가 뭡니까? sin x가 지금 1분의 1분의 ad 또는 또 되죠? 뭡니까? 요거 oc분의 그죠? oc분의 12 이것도 sin x 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하면은 cb 길이 때문에 이거 안되죠. sin x oc와 같은 걸 물어봤으니까 그죠? 요거 그러면 이거 oc 길이가 1 플러스 cd가 더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cb가 있고 뭐 어쨌든 이거는 이 분의 1 하잖아요. 이거 분의 1 분의 1을 하게 되면 sin x분의 1을 하게 되면 c 요거는 요거 cb 분의 1 플러스 cd cb 분의 1 플러스 cd 어, 이거 안된다. 그죠? 안되고 이것도 안되네. 자, cos x분의 1 cos x는 어, 여기 x 5c분의 5c분의 요거 있죠? 5c분의 요거 1 아, 요런 되네. 1 근데 cos x분의 1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거는 5c가 되죠. 그렇게 찾아내면 되요. 5번입니다. 5번 105번 반지름의 길이가 1 금융이 1입니다. 일단은 어... 55도 해볼까? sin 55도는 1분의 요거 ah이잖아요. 그럼 ah 길이가 이거는 sin 55도죠. 그 다음에 어, 요 길이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일단 cos 55도를 이렇게 cos 55도는 1분의 1분의 5h 5h는 그럼 cos 55도네 55도 되죠. 그죠? 됐고 어,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자는 거 hb 구할 수 있네요. 요거 요거는 1 빼기 그죠? 1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요. cos 55도 어, 4번이 됩니다. 자, 106번 오른쪽 그림 같이 좌표명이 1쪽으로 반지름이 1인 3음원에서 그럼 여기가 1이네 고사인 40도 고사인 40도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고사인 40도는 1분의 이래 되죠? 1분의 일단 1분은 헤어지면 무조건 1분의 이거 뭡니까? 요거죠? ab죠? ab죠? ab 이게 포사인 40도죠. ab는 요거죠? 요거와 똑같죠? 어, 이거네. 0.7660이네. 탄젠트 50도는 모르겠네. 탄젠트 50도는 50도는 5b 분의 5b 분의 요거 분의 요거자네. 그죠? 5b 분의 0.7660이네. 5b가 얼마입니까? 0.6428되고 분의 0.7660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잠시만 이거 저 엉뚱지 됐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탄젠트 50도는 요거 분의 이것도 되잖아. 이거. 이거 분의 이거. 아, 이거 주울 수 있네. 다시 요것도 그러면 1분의 CD 해도 되잖아. CD. 요거 CD. 1.1918 어, 이렇게 쉬운게 있었네. 그럼 요거 두개 더하는거잖아. 더하게 되면은 뒤에 8 8 나오고 그 다음에 7 7 그 다음에 9하고 6다 뭐 5 1 올라가고 9, 1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나오는거 한번 봅시다. 이거 나와야 정상 아닌가? 7 6 6 6, 0 6, 4, 2, 8 6, 4, 2, 8 2 3 2 1 0 1점 또 한번밖에 안되죠. 6, 4, 2, 8 그러면 6, 4, 2, 8 2, 9, 8 그 다음에 이거 5 그 다음에 0 5, 8, 9, 2 해놓고 0 붙였어요. 4번이나 들어가나? 좀 이상한데? 잠시만 뭘 잘못했나? 제가 6, 4, 2, 8 1, 3, 3, 2, 0 됐고 8 빼면은 이거 이거 2에서 5 빼면 2 그 다음에 이거 9 2에서 4 빼면 8 그 다음에 11에서 5 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5, 8, 9, 2, 0 나오네 1이고 그 다음에 6이 뭡니까 9 정도 들어가죠 되네 나옵니다 이것도 맡기면 근데 복잡하죠 이렇게 보는게 맞죠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수월하게 눈치채어 하겠네 107번 반지름이 R 여기가 R이란 소리 A, H A, H A, H 자 그 Sine A를 한번 해봅시다 Sine A를 해보면 되지 Sine A는 R 분의 A, H죠 그러면 A, H는 R, Sine A가 되죠 됩니다 그죠 A, H는 R, Sine A 그 다음에 어 뭐가 B, H B, H B, H를 구하려면 일단 이 길이를 알면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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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ine A 하면 되죠 Cosine A 하면 R 분의 R 분의 O, H 그러면 O, H는 R, Cosine A가 됩니다 R, Cosine A가 되네 R, Cosine A가 되면 를 막으면 R로 묶으면 1, Cosine A가 된다 B, H는 틀렸다 B, H는 틀렸네 B, T 이거죠 B, T B, T가 B, T가 B, T 같은 경우는 탄젠트 a는 r 분의 bt죠. r 분의 bt. bt는 r 탄젠트 a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ㄱ, ㄷ이 맞습니다. 이거는 별표 3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부가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산 자체가. 108번 45도. 과목이 45도죠. 45도고. 일단 1 해놓고. 아는 것은 다 적어놓읍시다. 1이고. 그럼 1이면 여기는. 저희가 1대1 했으니까. 1대1때 루트2때 루트2로 나눠주는 거니까. 루트2분의 1 정도 되어야 돼요. 루트2분의 1이 되지. 루트2로 나눠줘야 되니까. 1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이는 1 마이너스 루트2분의 1이 되고. 사각형 ncdb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를 구해야 되네. 그죠? 이 길이를 구해야 되네. 사다리 꼴대니까. 이 길이를 구하려면. 탄젠트. 45도 하면 되겠다. 그죠? 탄젠트 45도 하면. 이 길이 괜히 구했나? 이거 1분의 맞죠? 1분의 db잖아. 괜히 구한 것 같은데. 그럼 db는 1인데. db는 1입니다. 1. 1 딱 나오네. 1 나오고. 아, 구했어야 되네. 원래 높이가 필요하니까. 잘 구했네.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게 높이가 되잖아. 이게. 윗변 루트 2분의 1. 아랫변 1. 어, 이렇게 구해야 되네. 잘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게 이제 1마이너. 아, 이게. 이걸로 해줄까? 이거는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택이니까. 합차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자, 109번 합시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외워야 돼. 4인 0도는 0이죠. 0 되죠. 탄센트 0은 0이잖아요. 그럼 이거 1이잖아요. 1. 1 됐고. 그 다음에 이거 1이잖아요. 2. 맞죠. cos90도는 0이잖아요. 0이고. 이거 0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죠. 자, 4인 90도 1. 마이너스 이거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1. 1입니까. 여기 여기 사라지고 1. 맞죠. sin0은 0 플러스 sin45도 루트 2분의 1. 1되고. 고3 90도 0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맞죠. 110번. 다음 중 옳은 것은. sin0도는 0이고. 1이고. 0이니까. 틀렸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거 틀렸고. sin90도 1이고. 이거 0이니까. 틀렸고. sin0도는 0이고. 0이고. 탄전도 90도. 아니죠. sin90도 1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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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sin90도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탄전도 0. 마이너스 1. 런.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2분의 1이 됩니다. 112번. 다음 중 삼각비의 값의 대소관계로 옳지 않은 것은. sin42도하고 sin48도. sin끼리는 비교하시기 쉽죠. 점점점 커지잖아요. 왜요. 어떻게 할 수 있죠. sin. 뭐 비교하시기 때문에 0도 해보면 되지. 0이 어쩌냐. 그죠. sin90도는 1이잖아요. 점점점점점 커지죠. 점점점 커지니까 맞습니다. 이건 맞죠. 같은 것은. 고사인 비교도 점점점 어찌됩니다. 고사인 0도는 1이지만 고사인 90도는 0이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죠. 점점 작아지니까 이 크잖아요. 작아지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같은 것끼리는 비교하기 쉬워요. 탄젠트는 어쩌냐. 점점 커지죠. 탄젠트 0도는 0이고 탄젠트는 45 하면 1 되잖아요. 그죠. 커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죠. 이거 비교. 이거 비교. 고사인 60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포도 없네. 이거는 2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알 수 있네. 이거는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3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이거는 6분의 3되고 이거는 6분의 2루트 3되죠. 크죠. 왜냐하면 이거는 6분의 루트 9가 될 거고 이거는 6분의 루트 12가 될 거니까 1이 되어야 되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13번 a의 값이 커지면 사인 a 값도 커진다. a 값이 커지면 작아진다. 사인 a의 가장 작은 값은 0 가장 큰 값은 90도일 때 1이다. 맞고 고사인 a의 값이 가장 작은 0이고 0이고 90도일 때 0이고 1이다. 맞고 탄센터 a의 값은 가장 작은 0이지만 아 이거는 무한대로 크지 않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큰 값은 그죠. 45도일 때 1이고 점점점점점 커집니다. 끝없이 그리고 90도일 때 값이 없어. 5번 틀렸네. 114번 114번 a는 75도일 때 이거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그죠. 자 사인끼리는 비교하시는데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교를 할 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사인 45도로 기준을 주면 되겠죠. 사인 45도 1대 1이고 코사인 45도 1대 1이잖아요. 자 이렇게 두 개 봅시다. 1인데 자 이것보다 커졌을 때 값이 어떻게 되죠. 사인 75도 되면 이거보다 커지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코사인 75도는 그럼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사인 75도가 더 크죠. 그죠. 사인 75도가 더 큽니다. 그럼 사인 a가 코사인 a보다 커야 돼. 그죠. 이게 되죠. 이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로 볼게요. 탄젠트 45도는 1인데 1보다 더 커지죠. 75도면. 왜냐하면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요. 그러면 탄젠트 45도는 무조건 75도는 이것보다 더 커지잖아요. 1보다 더 크죠. 사인 a고 사인 a고 코사인은 최대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 a가 제일 크겠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15번 가장 큰 것은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래서 탈락. 그죠. 일단은 이거 1보다 크잖아요. 45도니까 1이니까 보람할 뻔하네. 그럼 이거. 그죠. 2분이 제일 크네. 116번 작은 것부터 이거는 1이고 코사인 이거는 1보다 크잖아요. 그죠. 작은 것보다 탄젠트 50도보다는 탄젠트 15도가 더 크기고 그리고 그 다음 코사인 용도가 1이니까 어차피 이거 적어줘야 돼. 0도 그 다음 사인 23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네. 117번 45도하고 90도 사이죠. 이럴 때 아 이거 적을 때 이렇게 적을 했죠. 제가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적고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려놓고 45도보다 크잖아요. 45도보다 클 때 룻 같은 값을 가지지만 구사인 45도 같은 값을 가지지만 이거보다 더 큰 각으로 가잖아요. 갈 때는 사인이 더 커지잖아요. 그죠. 그때부터는 이렇게 커져버려요. 그죠. 이거는 점점 작아지잖아. 커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음수지. 연구가 작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사인에서 마이너스 사인 x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래서 1번이 됩니다. 118번 자 이 사이니까 45도 사이니까 탄젠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네. 그러면 양수 되죠. 양수니까 그대로 T나오게 1 마이너스 탄젠트 a로 여기서 4번이 되겠습니다. 119번 0하고 90도 사이죠. 자 1보다 작잖아요. 그죠. 코사인 x 그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음수 되죠. 음수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돼요. 저거는 양수니까 그대로 적으시고 그러면 사라지고 2가 되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0번 0하고 45도 사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그죠. 사인 x 는 1보다 작잖아요. 어차피 0보다 크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튀어나오게 됩니다. 1 마이너스 사인 x로 튀어나오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를 볼게요. 이때는 뭐로 비교하면 됩니까? x를 30도로 해보면 되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코사인 크잖아요. 음수네요.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고 1 마이너스 코사인 x 는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코사인 x 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이 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그 다음 요구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 됩니다. 자 그럼 코사인 x 는 2분의 루트 3 이 되고 0하고 45도 4니까 어차피 x 는 30도 가 됩니다. 별표 한 3개 정도 하세요. 121번 x 플러스 y 마이너스 크기를 구하면 sinx 는 0.9613 0.9613 x 74도 4 0.2588 65조 95도 플러스 마이너스 z 3.0 72도 마이너스 72도 이렇게 하면 3도 그러면 77도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야되네. 코사인 73 살짝 글치갖고 73 코사인이 아까 이거죠. 그러면 0.2924 탄센터 75 3.7 3 2 1 그 다음에 sin-72 72 조금 위에 0.95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먼저 하게 되면 이거 5 그 다음에 4 9하고 3도 하면 12 1 올라가고 2하고 7도 하면 0.4.0245 마이너스 마이너스 0.9512 0.9512 4 3 7 0 3.0734 그죠. 아니지 나오죠. 123번 코사인 x 다하기 y는 또 구하는 거 0.2588 요거죠. 그럼 15도죠. 그 다음에 0.0875 5도죠. 5도 그러면 이거는 20도가 되니까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코사인 20도 코사인 20도는 여기 있죠. 0.9397 4번이 됩니다. 124번 62도 ab는 10 일대 다음 상각의 필요에 의한 x 다하기 y의 곱을 구하자라 자 적으면 되죠. 코사인 10도 하면 되겠네요. 코사인 아 코사인 62도 10도가요. 코사인 62도 그러면은 10분의 빗변 분의 y 되잖아요. y는 그럼 10 곱하기 코사인 62도 0.4695 4.695 됐죠. y 구했고 그 다음에 사인 하면 되죠. 사인 62도 하면은 사인 62도 10분의 x x는 10 곱하기 사인 62도 0.8829 는 8.829 두 개 더하면 됩니다. 두 개 더하면은 5에서 9 더하면 14 1 올라가고 9에서 12 1 올라가고 15. 그 다음에 13.524 125번 저것도 표를 이용해야 되네. 즉상격의 과학 a는 54 ac 길이를 구하여라 ac 길이 요거잖아요. ac 길이 구하려면은 탄젠트 54 주어졌습니까 안주어졌죠. 요거 요거 해야 되네. 50 없잖아. 저기 요거는 그러면은 36도 죠. 36도니까 탄젠트 36도 주어졌죠. 있죠. 탄젠트 36도는 50분의 ac죠. 그러니까 ac는 50 곱하기 탄젠트 36도 요거 0.7265 그러면 5를 곱하면 5525 5630 32 520 13 5735 36 그 다음에 공 하나 붙이고 하나 둘 셋 넷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들어가면 36.325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반전위기나 1인 4분으로 해서 ob는 ob는 0.7986 그러면은 bd 같은 경우에는 1- 0.7986 될 거고 요거는 0.2211 0.2014 0.201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었고 필요 없었나? abcd의 길이를 구해야 되네. abcd... cd가 되죠 cd 일단 놔두고 우리가 알 수 있는거 ab 길이를 먼저 해볼까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젠트 x 하면 되겠네 탄젠트 x 되잖아요 탄젠트 x는 0.798 자, 이거 이렇게 보면 안되겠다 왜냐하면 0.7986분에 ab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못 구하잖아 이걸 이용합시다 이걸 이용하게 되면 sinx에 되겠네 sinx하면 1분의 ab 이래도 못 구하나? 자, 또 뭐있노? 또 구할거 cosx 또 있잖아 아, 여러가지 합니다 cosx를 하게 되면 cosx를 하게 되면 1분의 0.7986이죠 어땠네 아, 힘드네 이거 그럼 x 그 뭐고 뭡니까? 각도로 구하셨잖아요 0.7986 cos이죠 0.7986 0.7986 여기 있죠 37도네 37도 자, 여기서 우리는 구했어 37도다 자, 그 다음부터 구하면 되나? ab를 구하려면 sinx는 1분의 ab sinx는 1분의 ab sinx는 뭐고 37도잖아요 그럼 sin 37도는 ab가 되잖아 ab 1분의 ab니까 ab 그냥 맞죠? 4237도 4237도 4237도는 0.6018 0.6018 0.6018 0.6018 0.6018 0.6018 0.6018 0.6018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cd 길이가 문제네요 요거 어, 그냥 하면 되네 참 tanx는 37도 하면 되잖아요 tanx는 1분의 cd 됐죠? 그러면 tanx는 37도 0.7536 0.7536 0.7536 이네 0.7536 그래놓고 두 개 더한 거네 이거하고 이거 다음에는 14 1 올라가고 4하고 5 5 그 다음에 13 1.3554 그래서 답 1번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수업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으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주말에 2 2 2 3 2 2 2